진심 음식 소금 curva 청양고추 가실 뭐지 소금 잘 먹다 잘 먹으러 올해 너무 손맛이 먼저 먹으면 아직도 안왔어요 저는 소스에 왔습니다 나오는 고기와 함께 먹으면 좋아요 그리고 누군가가가 가끔씩 먹으면 좋겠어요 진짜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요새가 죽는것 같네요 귀엽고, 오이, 두 개의 소스를 만들었고 그리고 또 많은 고기를 먹고 그리고 엄청난 고기를 먹으러 왔어요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주문하러 왔어요 많이 먹으면 좋겠어요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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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들어주는 9.6pm 물에 부서기를 넣어주세요 1ęd에 금방 끓여요 1불로 변하는 회장을 만들어볼게요 2불로 변한 회장에 넣어주세요 2불로 변한 양파 2불로 되어있어요 넣어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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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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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